9월의 끝자락에서 9월이 갑니다. 10월이 옵니다. 사람사람마다 한 달씩 달이 가고 날이 갑니다. 10월이 모두 먼 길 걸으면서 한 달쯤 쉽게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. 10월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인들 한 시간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아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.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위해 애태우며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10월에는 좋은 햇빛 받으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기쁨이 잘된 사과밭의 사과처럼 삶의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리면 좋겠습니다. 좋은 글 중에서 온다 오랜만에 اع 아멘